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도전했던 도내 5개 대학 가운데 3곳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연합,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가 전국의 15개 글로컬 대학 예비 명단에 포함됐고 한라대와 경동대는 제외됐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연합은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을,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의 미래형 대학 구현을, 한림대는 한국형 AI 대학 교육 모델 등을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지방대학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학교당 5년 동안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9월에 본 지정 대학 10곳 안팎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평창군은 2019년부터 올림픽 당시 메달플라자로 사용했던 대관령면 횡계리 1원에 평화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484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적정성 검토 등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최종 투자 심사 통과를 계기로 공사 계약 요청 등이 가능해져 빠르면 올 가을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평화테마파크에는 ICT 복합문화공간과 기념공원, 기념광장 등이 들어섭니다. 올해의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원주지역 공공물놀이 시설들이 조기에 개장해 운영해 들어갑니다. 먼저 기업도시 샛마르공원과 무실동 우리산이야기 어린이공원, 태장동 태봉어린이공원은 오는 27일부터 개장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행구수변공원은 7월 1일부터, 문막생활체육시설 내 물놀이장은 7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 점심시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공원 바닥분수 시설들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신청사가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옛 청사가 있던 일산동 어린이공원에 모두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청사는 150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과 강의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1만 8천여 명의 지역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과 스마트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988년 지어진 옛 청사는 신청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공간이 좁고 시설이 노후해 어르신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원주시가 바람길숲 구간에 포함된 옛 중앙선 우산철교 철거 여부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이후 우산철교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추경에서 철거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우산철교 철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지역 주민과 정치권에서 철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 부착기간 지켜야 하는 음주금지를 수차례 위반하고 8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함께 부과된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5차례 위반하고 8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은 53살 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 직전 10차례나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도 어겼던 최 씨가 성범죄 누범 기간 여아에 접근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의 통화 음성을 분석해 수사력을 높이기 위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교육이 실시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을 통한 범죄 정보 수집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가자들에게 국과수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음성 분석 시스템 사용법도 교육하고 향후 시스템을 각급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5,48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지역 농협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미국 종합처리장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와 농협 원주시 지부 6개 지역 농협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주 쌀 토토미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종합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에 착수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6개 지역 농협의 공동 브랜드인 원주 쌀 토토미는 미국 처리장 4곳에서 따로 가공 처리되면서 품질 차이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oss downtime